광주 북구가 무등산 평두 매습지를 보존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북구는 지난 16일 무등산 국립공원사무소와 광주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5개의 기관단체 등이 체면 가운데 민관이 함께 평두 매습지를 보존하기 위한 평두 매습지 효율적 보존 이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에는 평두 매습지의 생물 다양성을 보존 관리하고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한편 북구는 평두 매습지가 남사르 국제협약에 따라서 생태학적 보호가치가 인정되는 남사르 습지로 독립될 수 있게 여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